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의 과학강사 원세린입니다. 오늘은 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은 학부모 수업입니다. 학부모 수업은 동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수업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직접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날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나가다 보니 편의점 앞에서는 뒤늦게 사탕을 사는 아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3월 14일. 네 맞습니다. 화이트데이입니다. 하지만 3월 14일은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에서 차관한 파이데이로 2017년 교육부가 수학과 친해지는 날, 2019년에는 유네스코가 국제수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원과 파이라고 불리우는 원주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동그란 모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들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계, 각종 음료수 캔, 뚜껑들, 정말 동그란 모양이 많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도형 이름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고 원은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중심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을 연결하면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도형들은 원일까요? 모두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중심에서 다른 거리를 가짐으로 전부 원은 아닙니다.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원의 지름과 둘레를 알아볼까요?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이렇게 재면 지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먼저 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맞아요. 네 변의 합을 구하면 둘레가 나옵니다. 삼각형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역시 세 변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제부터 원의 둘레를 구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원의 둘레를 재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둘레를 재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음료수 캔 이런 과자의 윗면 그리고 라면에 윗면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료수 캔의 지름을 한번 재워볼게요. 약 5cm 정도가 되네요. 자, 둘레를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골판지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두 번째는 과자통을 한번 재워볼게요. 지름은 7cm고요. 이런 종이줄자를 가지고 한번 재워볼까요? 이런 게 있으면 집에서 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22.8cm 정도가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라면에 윗면에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14cm 정도가 나오네요. 둘레를 표시를 하고 자로 지워볼게요. 약 44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잘 적어두셨나요? 자, 적어둔 것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지름과 둘레의 비율의 일정한 규칙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규칙이 맞는지 지금 두 번째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름을 표시해볼게요. 그 다음에 둘레를 표시해볼게요. 네, 아까 규칙에 3배 조금 넘게 나왔는데 정말 3배가 조금 넘는지 제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배 2배 3배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원이 커도 작아도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는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 비를 우리는 파이라고 합니다. 또 원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는 원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파이를 원주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파이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파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파이는 그리스어의 둘레라는 뜻의 앞글자를 따온 기호입니다. 파이라는 기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18세기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 오일러였다고 합니다. 파이는 3.141592653...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아래로 수들이 무작위로 펼쳐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이의 숫자는 계속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발달로 점점 더 정확한 파이 값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는 PC를 이용해 105일 동안 소수점 아래 22조 5천 자리까지의 파이 값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연구로 인해 우리는 이제 누구나 마법처럼 원의 지름만으로 둘레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의 둘레뿐만 아니라 원의 넓이, 그리고 구의 부피와 겉넓이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파이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구조, 정보통신, 양자역학, 음악이론, DNA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 방정식을 계산하는 데 이용합니다. 또 항공기의 비행거리를 계산할 때도 전기력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의 보정에 사용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도 파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파이 오늘은 이 원주율 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3월 14일,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화이트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수학의 날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국립부산과학관의 과학강사 원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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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